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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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뭐 만들면 좋을까요? 나는 승주 떡볶이가 아우 맛있더라구요 한국에 요건 청년가만 한국도 떡볶이가 있는데 맛이 달라 그래서 나도 떡볶이를 퓨전식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 냐고이好吃 뭐?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해보자는거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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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러운 나라의 중 제 얼굴이 빨개지면 아이스크림 먹을까요? 이거 있네!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한국에서 어릴 때 연인들이 많이 하는 게임 2개 한국에서 이걸 이쪽 손 줘봐요 이렇게 잡아봐요 그래서 이걸 원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걸 하나 둘 셋에 뜯어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그 연인 중에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, 사랑 사랑, 사랑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? 응. 오케이. 오, R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 옆으로 사시네. 뭐 많이 사셨어요? 고추장. 고추장 요리하려면 고추장. 고추장 저 이만큼은 돼야죠. 몇 개 샀어요? 조그만 걸로. 그러면 똑같은 고추장이 있는데 부부 컨셉으로 그리고 CF 대결 한번 하실래요? CF 대결? 네. 고추장 셰프. 당연히 이 꼴사지. 아, 맞다. 그래요. 뭐 해? 무슨 날아? 어? 요요 손처럼 매콤한 요요. 고추장. 아, 매콤이 아니예요. 매워야지. 매워요. 손은 매운건데. 네, 한번 해주세요. 네. 다 같이. 네 입술처럼 빨갛고 예쁜 고추장. 고추장. 여기 다 같이. 왜요? 아, revenue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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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하는구나. 어? 끽고기하는구나. 아냐, 아냐. 아니, 아냐. 아니, 아니야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,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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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자 그러면 우리는 양파, 소금, 양파 간장 간장 이거 할까? 고기의 맛, 고기의 맛 아 그렇네 이거 제일 고기 아 있어요?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떡, 아 이것도 있고 떡이 많이 있는데요? 이거 하고 나중에 또 바꾸는 거니까 어 너무 큰 거는 큰 파 아니고 입하겠지 응 우리 선택은 빙이 아 예쁜 거요 하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